자, 이번에 살필 곳은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입니다. 일단 간단한 소개 때 2주 수요가 기대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수요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입지 통해 확인해 볼까요? 네,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계롱역 도보 6분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위로 한정거장만 이동을 하시면 3호선과 5호선을 동시에 이용을 하실 수 있는 5급역의 멀티 역세권까지 인접해 있다는 점과 가락시장역을 이용을 하신다면 8호선 라인까지 가까운 데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이용에 상당히 적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측에는 거여마천 뉴타운 개발지구가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거여 1, 2동과 마천 1, 2동의 부지에 1만 1,300가구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거여 2-2구역을 시작으로 다시 분양이 시작이 되었으면서 향후 계속적인 개발로 주변의 정비 효과를 톡톡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서 2주 수요자들의 임차 수요가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곳 학군 또한 훌륭한데요. 5주 중학교, 보인 중고등학교, 계롱초등학교, 영풍초등학교 등의 학생권의 입지로서 자녀를 키우신 학부형님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교육환경을 자랑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의 학교 통학이 도보로 5분 이내로 전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송파 도서관까지도 걸어서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장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주변에 또한 많은 공원들이 입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금공원, 누에공원, 목련공원, 마청호원 등 사방, 팔방에 녹지 공간이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산책 및 요새 많은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시는데 자전거 라이딩 등 운동하시기에 적합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당히 편리한 교통망을 자랑을 하고 있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보고선도로에 진출입이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정말 용이하고 강남으로의 출터군 또한 차량으로 20분 내로 이용이 가능한 입지를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장님과 송파구 오금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남으로도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고요. 3호선과 5호선도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자, 만 가구 넘는 이주가 기대되는 거여, 마천, 뉴타운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를 해보라고 하셨는데 재개발 이슈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로 거여, 마천, 뉴타운 개발지에 대한 이주 수요 효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거여, 마천 쪽에 거주하시는 뉴타운 개발지의 이주민들이 주변에 인접한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하므로 인근에 주택 수요자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 주택의 인근 지역 등과 같은 배후 수요가 뒷받침될 수 있는 지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임차 대상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계룡역 아래쪽에는 가락 아파트 5인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가락 극동 아파트, 가락 사만 아파트, 가락 프라자, 가락 미룡 아파트,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등과 같은 노화된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가치 상승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락 극동 아파트 같은 경우 총 555세대에서 1070세대로 현재의 협력업체 선정 중이면서요. 가락 사만 아파트 같은 경우 648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이며 가락 프라자 또한 672세대에서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상태이고요. 가락 미룡 같은 경우 432세대에서 605세대로 예정으로써 정밀 안전진단 통과 후 정비 계획안이 공고되었으면서 가락 현대 1차 아파트 또한 514세대에서 재건축 진행 예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집가 상승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같은 동평양대에 비해서 평당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투자 수요가 이곳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로 인한 낙수 효과까지도 가져가 볼 수 있다.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주변의 시세를 짚어보면 같은 동평양대의 한강 위쪽은 강진구가 3억 중반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강동구 또한 3억대에 진입을 하였고 한강 이남 중에는 가장 많은 금액 4억 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본 건물의 주택 또한 많은 집가 상승에 이어오고 있으면서 이미 3억 원대에 진입한 모습을 보시면 주변 본 주택의 가격이 후반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금액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만큼 상승 효과에 대한 기대감 또한 가져가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서 역세권 구축 사업이 있겠는데요. 2021년 완공 목표로 사업비 총 6,700여억 원을 들여 서울 경부선 터미널과 유사한 약 2만 평 규모의 수서 역세권 개발 사업이 추진할 예정인데요. 광역철도 SRT, GTX, 수서역 및 복화 환승센터로 구축이 되고 국내외 IT 기업과 유통시설, 업무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면서 다중 상업 시설들로 인해서 직장인들의 수요와 유동인구들이 유입될 가능하도록 개발해 나갈 것으로 추진 중입니다. 강남구 GBC, 영동대로 지하 사업 등과 같이 더불어서 최고의 랜드마크로 급부상시키겠다는 목표로 계획 중이면서 공공주택 부지, 학교, 녹지 공간 등을 조성을 하여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킬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시설을 만들겠다는 사업이 되겠고요. 다음은 성동구치소 개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지역의 유해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기피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었던 성동구치소가 소멸이 되면서 지역가치 상승을 할 수 있는 호재를 받게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공동주택 부지, 5만 2천 미터 제곱, 약 1만 6천 평 정도의 주택 부지와 보존시설 1,300평, 교육문화시설 약 1,500평, 청년 일자리시설 약 3,600평과 기반시설 1,500평 등으로 탈바꿈시켜서 일자리시설과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복지시설을 확충함으로써 행복시설을 높게 형성할 수 있겠다라고 보이면서 이로 인해서 주변의 정리 효과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든 걸 종합해보면 송파구 중에서도 적은 투자 금액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 건물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아주 저렴한 매매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많은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핵심은 수요인 것 같습니다. 꾸준한 수요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곳 송파구 오금동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도 경쟁력 있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이 찾으시는 투룸으로 시세 어느 정도일까요? 네. 주변 시세 알아보면요. 매매가 3억 5천만 원에서 4억 원 정도이시고요. 전세시 3억 3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시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아주 경제적인 가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월세시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수익 80만 원에서 90만 원 수익 예상되시고요. 대출 예상액이 1억 6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실투자 금액 1억에서 1억 5천 정도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유탄 개발로 인한 2주 수요 효과를 상당히 탄탄하게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전세로 이용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